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 문제 중에서 네 번째 과목이죠. 전기위험방지기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전형적인 과락과목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요. 문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 실수하지 않고 맞춰서 과락을 면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고 또 과락과목의 특성상 어렵게 내어서 틀리게 내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걸 잘 구분해서 어려운 문제는 문제와 답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같이 풀어보면서 그런 문제를 구분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나타낸 것은 방폭구조에서 용기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 문제죠.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용기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 판면에 깊이죠. 이게 25mm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시험 출제 빈도가 그나마 좀 높습니다. 그런데 안에 용기 내 용적은 8L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25mm보다는 조금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만 우리는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 전체 내용적이 8L인데 지금 문제를 살짝 좀 어렵게 해놨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제곱cm로 나왔죠. 단위를 바꾼 거예요. 단위 환상과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킬로리터가 3제곱미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1L는 1000 3제곱cm에 해당된다는 거 이 내용 이것이든 이것이든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단위 환상 안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8L는 8000 3제곱cm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3제곱cm로 내놓는 이 부분이 조금 난도를 높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이 문제는 산업안전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의 난도를 좀 조절하는 게 단위 환상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 환산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아주 좀 어떻게 얘기하면 유치합니다마는 아주 쉽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단위 환산에도 대응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 다음 25mm겠죠. 그러면 8000과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맞춰야 되는 문제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 문제 맞춰야 됩니다. 나중에 개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62번입니다. 다음 차단기는 개폐기구가 절약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내용도 꼭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단락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합니다. 과부하와 단락사고 그리고 절약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MCCB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몰드 케이스입니다. 즉, 절연물로 된 털 안에, 열커프집이죠. 털 안에다가 넣는 케이스라이 말이죠. 그러한 스킵 브레이크, 전기 차단 장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MCCB하고 같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뭡니까? 누전 차단기를 알아두셔야 되죠. 누전 차단기는요. 약자로 쓸 때에는 ELCB라고 씁니다. ELB라고도 하고요. 스킵하는 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스라는 땅과 리퀴즈, 땅으로 누슬된, 누슬, 셌다는 얘기죠. 그런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전 차단기는 ELB나 또는 ELCB로 나타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배선용 차단기죠. 이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최소한 약자도 좀 알아두시고, 영어로 표시하는 거, 의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과부하와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차단시킴으로써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시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죠. 큰 특징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누전 차단기는 말 그대로 누전을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전도 차단하면서 단락이나 과부하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선용 차단기는요. 누전에 대한, 누슬 전류에 대한 차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고조사를 해보면, 이 배선용 차단기는 설치를 했는데, 누전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현장에서도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용도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CCB이라는 겁니다. 이 MCCB는요. 다른 말로 할 때는요. 이것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NFB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 휴즈라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두꺼비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집에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들어가면, 주로 신발장이나 벽체벽면에 보면, 이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통 두꺼비집이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꺼비집은 휴즈가 노출되고, 휴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MCCB 같은 경우에는 노 휴즈, 휴즈가 없는, 그래서 절연물 안에 용기내 일체로 조립한, 그런 틀 안에 넣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NFB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정확한 명칭은 MCCB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 아, 이게 MCCB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로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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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